네 오늘 콘서트 분야 참고 에이프릴세컨드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세컨드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경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세컨드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문우고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를 치는 문대광입니다.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로 이제 같이 세션으로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에이프릴세컨드에서 드럼 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콘서트 분야 참고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있다든가 혹은 뭐 각오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H.O.T 선배님들의 빛이라는 곡을 저희가 랩까지 직접 하면서 그 앞에 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. 3, 4 지현 씨가 제가 시의 다리를 붙인 걸로 가서 Od연 씨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때. 빨리 이해되네. 틀리지마 안게 해내. 그냥 안 될 것 같아. 이렇게 그런 건가. 가볍지 않는데 용도 경험에 따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새벽에 한 번쯤은 성격이 되신다 같이 가서 알려줘요 나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볼 때 그냥 몸 치는 게 문제야 해봐 둘, 셋, 셋 내가 명이 근데 어디에 있나요? 한 번 다시 해봐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발이 이상한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손도 이상하고 허리가 이상하고 발이 이상한 것 같아 자, 참 맞추실게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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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얻었어 스테인바이 스테인바이 이번 주 수요일 밤 11시 40분 콘서트 문화창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